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소처럼 완전 규지같은 시공창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감동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이고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 아이고 아니지 우리 딸내미 이쁘다 이뻐 원제 임신중일 때 갑자기 오셨던 우리 시어머니 조금 전에 어떤 SNS에서 당신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김밥 70주를 손수 말아서 그 많은 걸 큰 대야에 넣어 머리에 익어온 시어머니 이런 사연을 봤는데요. 이거 보니까 저도 예전에 돌아가신 우리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뭐 결혼하기 전부터도 그랬지만 당신 아들과 결혼하고 시집왔을 때 진짜 수저 한 번을 못 놓게 하시고 막말 포근이 뭐야 볼 때마다 늘 그러셨어요. 아이고 이쁘다 이뻐 이렇게 칭찬만 해주시고 간섭 일절 없으셨던 우리 시어머니 그러다 제가 첫 애를 임신하고 집에 혼자 있을 때 집 근처 유명한 맛집 음식이 엄청 땡겼는데요. 이게 워낙 장사가 잘되는 곳이다 보니까 피크타임이 아닐 때도 최소 30분 정도는 줄을 서야 겨우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당시 코로나 터지기 전이라서 아예 배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 혼자는 아예 엄두가 안 났죠. 거기다 저희 남편은 지방으로 출장을 나가 있는 상태고 그러니 뭐 같이 가달라거나 사와라 이런 부탁도 못하는 거야.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아 물론 저희 엄마도 있죠. 있는데 친정이 워낙에 멀다 보니까 엄마랑 남편은 그냥 미안하다며 돈을 보내고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쉬운대로 그 집 말고 그냥 다른 식당에 같은 메뉴 배달시켜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날 오후에 저희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신 거예요. 아무 연락도 없이 말이죠. 이런 건 정말 처음이었고 초인종이 놀라지길래 누구세요? 했더니 어머님이 어 꼼꼼아 나왔다. 이러셔가지고 깜짝 놀라서 어? 어머니 모셨어요? 이러면서 문을 활짝 열었는데 헐 세상에 그 집 음식을 3인분이나 포장해 오신 거예요. 특히 가뜩이나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기다려야 하는 데다가 하필이면 이날이 또 주말이라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2시간 넘게 줄 사가지고 너 주려고 사왔다? 이러시는데 아니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시간까지 다 합치면 어머님은 거의 5시간 이상을 다른 거 하나 없이 오직 저 하나만을 위해 그렇게 하신 거죠. 게다가 저희 남편은 막내예요. 늦둥이. 그래서 당시 저희 어머님 연세가 절대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이 그 떼약볕 아래에서 그 긴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바로 울음이 빵 터져 나오는데 저요 이날 태어나서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막 통곡을 했어요. 농담 아니고요.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이때가 처음이었고 그렇게 막 끗끗거리며 우느라 어머님이 사오신 이 음식 제대로 은미도 안 하고 아니 못했죠. 그냥 꿀꺽꿀꺽 삼키고 있는데 그런 저를 보시더니 어머님이 아가 체한다 천천히 먹어라 이러셨어요. 당신 무릎도 수술하고 관절도 안 좋으면서 고령에 고령에 그런 분이 임신한 며느리 챙긴다고 줄까지 두 시간에 서가지고 두 시간 동안 그걸 사오신 건데 이게 이런 사실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가지고 눈물이 자꾸 흘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먹고 싶었던 건데 맛을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제 눈물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저희들 신혼여행 다녀오고 처음 시댁에 갔을 때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 새끼랑 결혼했으면 꿍꿍이 너도 내 딸이다. 이렇게. 네 그래요. 솔직히 저는 어머님의 이 말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먼저 결혼한 주변 친구들이랑 언니들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딸같은 며느리 엄마같은 시모는 절대로 없다. 이 얘기를 진짜 뭐라고 하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하시는 소리겠거니 이랬거든요. 물론 연애할 때 늘 저한테 잘해주시고 따뜻한 분인 건 맞지만 그래도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바로 이날 그때 하신 당신 말씀이 진짜라는 걸 깨달았고 또 감히 그런 분을 의심했다는 게 너무 죄송해가지고 더 펑펑 울었어요. 정말 복잡했죠. 여하튼 그래요. 그 뒤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님을 진짜 제2의 엄마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더더더 자주 연락드리고 저희 엄마보다 더 많이 전화했어. 그리고 조금이라도 좋은 거 있으면 늘 챙겨서 보내드렸는데 이거는 한사코 거절하시고 또 그게 아니면 몇 배로 돌려주시고 또 하루는 출산을 하고 망가진 몸을 보면서 막 우울해했는데 또 이런 제 마음을 먼저 아시고는 전날 저희가 드린 용돈에 당신 돈을 더 많이 보태가지고 새 화장품들을 잔뜩 사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따라 더더욱 우리 어머님이 그리워요. 보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오래 사셨으면 오래 사셨으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요? 댓글 1번 우리 시아버지도 그렇고 이상하게 그래 좋은 분들은 꼭 뭐가 그리 급한지 이렇게 빨리 가버리시더라고요. 부디쓴이 어머님도 좋은 곳으로 가셨길 바랍니다. 댓글 맞아요. 하늘나라에서 좋은 사람들을 먼저 데려가지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욕을 많이 먹어야 오래 산다는 건 그것은 하늘나라에서도 필요가 없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2번 그래 착한 시어머니들은 수명도 참 짧지. 못된 시자들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장수를 하더만 그래요. 쓴이는 천연기념일 같은 시어머니를 두셨네요. 근데 이 역시 쓴이의 복입니다. 또 쓴이 같은 며느리를 본 것도 어머님이 복이죠. 참 복이 좋았어요. 데덧 못된 시어미들은 욕을 하도 막아서 오래 사나 봐요. 나 아는 언니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어마 같다며 그렇게 좋아했는데 결혼 5년 만에 돌아가셨거든. 그리고 누가 봐도 아이고 저 사람이 딸이구나 싶을 정도로 막 실신까지 해가면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 2번 그지 같은 시자가 오래 사는 이유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할 말 못할 말 안 가리고 그전 나오는 대로 다 퍼붓고 완전 이건 뭐 왕보다 더 높은 존재처럼 값질을 해대며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약자, 즉 며느리가 있으니까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재미지고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야. 3번 맞아요. 나쁜 시자뿐만 아니라 못된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막 살아가지고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오래 사는 거지 뭐. 병이 안 걸려. 3번 이렇게 너무나 착하고 수명이 짧은 부모님은 평생 그리움과 슬픔을 주시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적당히 철이 없으면서 그 대신 오래 사는 부모가 더 낫다는 생각도 들어요. 단, 나잇값을 전혀 못하는 철이 너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건 안 돼. 4번 전에 우리 엄마도 새언니 임신했다는 말에 뭐가 먹고 싶은지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는 직접 장을 봐가지고 새벽 내내 만들어 바리바리 싸들고 가시더라고. 하, 딸내미 내가 먹고 싶다는 거 아예 기억도 못하면서 말이야. 내 댓글 흠, 그거 다 당신 아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들한테도 잘해줘라. 이런 의미죠. 그런 만큼 쓴이가 결혼하면 나중에 당신 사위한테도 똑같이 할 거예요. 우리 딸 이뻐해주고 잘해주라. 이게 바로 부모 마음이죠. 5번 이거 보니까 저도 눈물이 핑 돕니다. 우리 시어머니 예전에 제가 이혼하던 날 이러셨죠. 꽁꽁아, 정말 미안하다. 네가 내 친딸이었으면 저 망을 새끼랑 진작에 이혼하라고 했을 텐데 그래도 참고 살아라.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너를 괴롭혀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죽일 년이다. 이러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펑펑 우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혼한 지 벌써 5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어머님 생신이나 명절에 연락을 드립니다. 그 인간의 어머니인 걸 떠나서 저에게 있어서는 제 2의 엄마라고 불러도 될 정도의 어른이시니까요. 6번 맞아요. 세상에는 좋은 시어마도 엄청 많아요. 저희 시어마도 젊을 때 젊을 때 이쁜 거 사입어라. 애 키우고 돈 번다고 네가 고생이다. 항상 이런 말씀하시죠. 자식이 어찌 부모 마음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 오늘도 효도하자구요. 밥 먹고 우리 어머님한테 전화나 드려야겠다. 7번 저는 시어머니 말고 당신 혼자 계셨던 저희 시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저희랑 같이 살다가 1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삶은 감자 이거 회사 직원들하고 먹으려면 따뜻하게 쪄서 싸주시고 저녁에 전화로 어이구 그래 집에 언제 오냐 이러시길래 저는 일찍 데려와라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우리 며느리 어? 맨날 아침도 못 먹고 가는데 내가 한 끼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서 전화해봤다. 언제 오냐 이러시는 거야. 나 울뻔했잖아. 그리고 술 먹고 오면 그 다음날 반드시 해장국 끓여놓으시고 속이 얼마나 아프겠냐 조금이라도 먹고 자라 이러면서 저를 되게 조심스럽게 깨우시곤 하셨죠. 어만 아버지 밑에서 곧고 착하게 자랐다며 이제는 아빠 한 명 더 생겼다 생각하고 행복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하셨던 분인데 이 글 읽다 보니까 아버님 생각나서 눈물이 펑펑 나와요. 장례식장에서 제가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쓴이도 참 좋은 시어머니를 두셨네요. 아마 지금쯤 하늘에서 며느리랑 아들이랑 손주들까지 흐뭇한 얼굴로 내려다보고 계실 거예요. 8번 진짜 착한 사람은 너무 빨리 데려간다. 우리 씨애미는 틈만 나면 오라고 난리치고 별것도 아닌 잔치에 참석 안 했다고 울고불고 아무리 봐도 이 할머니 엄청 오래 살 것 같은데 벌써부터 겁이 나. 어쩜 좋아? 진짜 저런 시어머니라면 아니 반만 닮았어도 내가 우리 엄마처럼 잘 해드릴 텐데 왜 이러는 거야? 대댓글 맞아요. 그지 같은 우리 시모도 최소 120살까지 버틸 기세야. 아무리 봐도 내가 먼저 알 것 같아. 그래! 차라리 날 죄겨라 이 망을 망구야. 요즘에는 며느리들이 안 참고 할 말 다 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나은데 옛날에는 이런 것 때문에 속병 나가지고 시어머니보다 먼저 죽은 며느리들 되게 많죠. 스트레스로 화병 나가지고 뭐 아무튼 그래요. 참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맨날 이런 이야기만 있으면 안 돼. 골고루 섞여야 돼. 그래. 그렇다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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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